스웨일 볼렌지 LS9S 제품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. 제조국은 대만이며 가격 대비 상당히 성능도 괜찮다라고 합니다. 그리고 아주 그립감도 좋네요. 그렇다시 사용할 때 빼냈을 때 이렇게 빼내는 방법. 그리고 작은 것만 가지고 다닐 때 또는 필요할 때 이렇게 살짝 빼면 분리가 됩니다. 큰 사이즈 필요할 때 작은 사이즈 필요할 때 그리고 같은 사이즈 필요하면 다시 끼워서 끼워주시면 됩니다.